안녕하세요 몬스터 스트링스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관악구 쪽에 있는 운동하는 날이라는 PT샵 겸 매니저님 여기 PT샵인가요? PT샵? 제품들이 다 납품이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점검 차원에서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현장에 왔고요 오늘 납품했던 것들은 사이벡스의 VR1 제품과 유산소 기구들 여러가지 일체 모든 제품을 제가 납품을 했고 지금부터 어떤 제품이 설치가 됐고 납품이 됐는지를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